아 여기 가공기계가 많은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장소가 숙다 보니까 여기서 수동하는 것만 하고 또 공양이 있어요 아 그쪽은 기계가 몇 대나 있어요 하긴 4대 대기업이네 대기업이네 가공기계에서는 대기업이죠 뭐 이정도면 거기서는 실이 큰 사이즈 가공하고 여기서는 소위 쉽게 정보한것같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핵신부분은 다 직접 가공하시는 거네 직접 설계하고 직접 열처리 하시고 열차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러면 뭐 고장날래 고장날래 당분이 없는 기계네 아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 때문에 환술 기계를 한번 나가서 고장이 없다는 얘기구나 아이고 고장은 기계가 어디 있겠어 어휴 그래도 환술은 없다고 그래요 덜 나지 2층에서 조금 있다보다 아니 사장님 이 기계는 뭐하는 거야? 뭐 철을 막 쇠를 자르고 있어 왜? 저기 뭐야 쇳방은 톱찍이지? 톱찍이지 아 톱이에요 그러면은 굵은 거 보니까 포토는 여기를 직접 다 깎는다는 얘기네 여기는 농저방은니까 아 이것도 다 지그네 어우 지고 뭐 장난이 아니네요 아 여기가 리프트 리프트 그냥 야 직접 조립하시네 아 이렇게 가져오는구나 중국에서 아 그러면 중국에서 껍데기만 가져와가지고 어 그렇지 껍데기만 가져와서 여기서 주요 부품을 다 가공해서 조립하는 거네요 그렇지 아 사장님 모델 좀 써보세요 나 이거 중국에서 가져와서 큰일 쳐도 되겠어 이거 케이스만 케이스만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에요 케이스만 케이스만 아 이건 케이스만 가져오는 거고 네 이것도 국통 국산 이것도 우리 회사에서 다 하는 거고 아 이거는 나가는 거네 그죠 이렇게 네 이게 지금 6톤짜리 나갔고 6톤짜리 6톤짜리 그러면 껍데기만 가져와가지고 국내에서 이것도 다 조립해 놓은 거네 그죠 생산해 놓은 거 네 출고 대기 출고 대기 제품들 이건 여기 자체에서 다 하는 거야 시저스 시저스 네 여기 자체에서 다 합니다 아 시저스 조립하는 거에요 시저스 시저스 이거 시저스 조립하는 거네 네 아 직접 다 생산하는구나 시저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봐도 뭐니뭐니 해도 직접 조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장인인 거 같아 전문가들 이게 전기차 리프트 전기차 리프트 네 전기차 리프트 다용도 리프트 다용도 리프트 전기차 리프트가 아니라 이 리프트는 뭐냐면 전기차라기보다도 2주식 4주식 전기차 융복하 리프트 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상하리프트 아 배터리 리프트 네 배터리 리프트 네 어우 진짜 이것도 다 직접 다 가공해서 만들 수 있잖아 네 그리고 이게 요게 이렇게 크기가 네 다 펴져 넓게 넓게 이게 4주식 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포타라든가 기아 공구 같은 경우가 4주식 라인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엔진이 나가질 때가 있어 아 엔진 네 엔진이 나가는데 그거를 내리려면 내리지는 못하는거야 그러니까 배터리 다 집어넣고 요 사이즈 하주식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낼 때 이거 펼치면 넓은 통으로 내리고 이거 올려서 한 번씩 뭐 이런식으로 어후 완벽해요 그거 너무 돌려주세요 어후 바퀴도 너무 완벽하네요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다 직접 가공해가지고 뭐 가공회사가 제품을 만든 회사네요 전부다구요 예 일일이 부분 하나하나 다 가공하고 있고 엉접하는 껍데기만 이제 고생은 거기 필름에 한번 빼줄거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제네시스 엔진하고 미션하고 통체를 내리기도 하더라구요 이걸 사가지고 현대에서 그렇게 하더라구요 4주 리프트 안에서 또는 2주 안에서 그 기반 분석들이나 이런걸 떼낼 때 수치로 사용하겠네요 퇴치 아니 멋집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실린더 부품 보관입니다 모두 직접 생산하여 조립함으로써 제품 AS 부품 공급이 매우 수월하고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오일 드레인 조립 브레이크 오일 교환기 조립 타이어 리프트 생산 완료 파워팩 리프트 유압장치 또한 모든 제품을 직접 생산 조립합니다 야 잘 하시네 원래 여기 자른거에요 이게 다 개별으로 하던데 그래요 맞아요 거기 옆에 있죠 잘 하셨네 그럼 여기서 계속 끊임없이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걸 직접 다 여기서 설계 하셔서 시뮬레이션 해 보신 다음에 직접 제작을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